서울 부부의 귀촌일기 오, 뜨거워 파 4개? 응 가면레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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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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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라면이 4개가 남았어 제일 wit 키가 흥이 안고ện 몸소 부족한 편 등산한 아저씨들보다 너무 핑계 아냐 사례를 맡으면 소리가 지었납니다 우리가 피했다고 양파 맛있어. 카드로도 어서? 뭐 기름에 고추마늘이랑 밥 봐가지고 뭐라고 끓이려고 약간 약간 비슷한 것 같네. 아... 번째로 못하는데... 아... 이제 뭐라고? 오... 오... 이거 30도야? 오... 오... 벌새다. 오... 되게 귀엽다. 왜 귀여워. 되게 꼭 가재같이 생겼다. 나가. 30도 이거 30도야? 어? 떨어진다. 아 니가 만져서 넣었구나. 아 니가 만져서 넣었구나. 이거 넣었어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그걸로 개운다고? 어! 밤에 잘 때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. 이거 빠야 되는거지? 우와 이거야? 백반이 원래 이게? 응. 되게... 필록본 같다 이거. ㅋㅋㅋㅋㅋ 야 이거 들고 다니면 걸리겠는데? ㅋㅋㅋㅋㅋ 공항에서. 아유... 아유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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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백반이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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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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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색깔봐. 야 붕냄 물들어.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어유... 오우... 색깔... 아우... 색깔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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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우... 야 엄청 시원한데? 되게... 먹어. 같이 하고 있어야 돼. 쌈장 올려놓은 거 같아. 진짜 이쁘다. 야 집이 다 종이에 흡수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웬만히 있으면 되나? 칠 있어야 되나? 그냥 움직이지 않게. 막 frank 너무 작아맞다. 아우... 맛있어. 아우... 다인교. 에이... 이게 뭐가 이런 거야.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우... 우와아... 우와 이거 봐 엄청 잘 됐어. 아팠흫... 깁스가 되게 잘 됐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장이 다인교. 그냥 weit살아. 완전 잘 졌어? 다음 나와 언니 여기 네일샵 차렸어? 고금이랑 하늘이랑 장난 아니다 이거예요? 잘못하면 병 걸린 것 같아 사람들 막 이렇게 피하고 입술에다가도 미쳤다 입술을 좀 열한 사람이 안 되나? 응? 모자도 같이 가 가 응 응 가지 말라고 어 진짜? 간다는 거 알았나 보다 응 가서 너무 쪼쪼하다 어휴 꼬마 친구들 가 또 봐 또 봐 또 봐 나중에 와면 엄청 커 있겠네 응 간추나고 이모 간다 예뻐가지고 간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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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완전 짧지만 강력한 힐링이었어 하루만 더 있었으면 계곡도 가고 좋았을텐데 어 또 폈어! 하루만에 봉숭아꽃 또 폈네? 잘 쉬다 갑니다 어 차가 안녕 언니 잘가 운전 조심해 안전띠 메고 안녕 덕분에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또 와 날 좋을 때 또 와 추울 때만 오지마 안녕 차 조심해 떠났다 어이 정막 어 차 온다 오지마 으으흐흐흫 흐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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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여기 오바 호박 어 그렇네 어. 이거 우리 봄에 여기다가 막 호박씨랑 이런 거 심었잖아. 그게 이제 나오나봐. 그게 이제서야 나와. 그니까. 적막해졌다. 아우 뜨겁다. 언니 울었어. 울었어. 삼촌하고 이모 갔어. 응. 여기 뭐 할까? 뭐하지?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할까? 드라이브 가자. 으아 벌 엄청 많아. 벌 벌 벌 벌. 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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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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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나무랑 이런 거 되게 잘 해놨다 이런 데 살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집 마당 한 바퀴만 놀아도 재밌겠다 어헣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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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역시대 오실 pendulum 놀러오네 오? 저기 뭐 캠포라 같은 거 있어? 어. 여긴 이렇게 하면. 오! 그럴 거 같아! 와아... 없어? 어? 뭐 없어? 올라갈 길이 없어 와 여기 경치 봐 아... 아... 여기 안 잡을 때 진짜 괜찮다 좀 갔다 와? 떨어져? 응 아 나 떨어졌어 어이구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어 뚜루루뚜뚜 가보자 산책하자 어우 시원하다 와 여기 길 되게 좋다 와 소나무 밭이네 완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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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딱 해놨네 어? 벗었나 왔다 어? 거기 빨간색 있죠? 어디? 내가 밟았어 그치? 그렇네 아 명색 응 와 피톤치드다 상쾌하다 와 어 어 끝이야 와 여기다가 이렇게 흰약 깔고 먹으면 좀 끊겠다 응 벌레가 이렇게 없냐 이게? 왜? 어이구 좋다 신기하다 응 되게 시원해 그리고 응 소나무 밭 소나무 밭 소나무 밭 벌레가 많아 진짜 우리 동네가 벌레 너무 유난히 심하게 많은거야 와 우와 저 나비 봐 나비 날아가는거 봤어? 오 여기 네 앞에 으아 저기요 하하하하 아 여기 고마워 응 여기 진짜 동네 되게 느낌 좋다 여기 진짜 동네 되게 느낌 좋다 어 자기 이거 핑크색 꽃 봐 꽃이 핑크빛이야 응 널 좋아하는 런핑크 아 다 뱉어 저기 봐봐 응 여기 뒷쪽에서 막 딱 나오잖아 그렇네 아 달리하나봐 손나무 빼고 응 피톰치도 잔뜩 먹어야 돼 집에 가자 응 드라이브 가자 응 형 아 진짜 크다 어 영지다 이게? 어 아니네 응 느낌이 되게 이상해 우와 볼까 모시고 간다. 나 여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. 가을에 또 한 번 더 모아야겠네.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저 위에 있는 그 저택 누구 집이에요? 거기는 사유지에요? 저기 저 교화지? 네. 거기는 재실인데 왜? 재실? 사유지에요? 네. 누구 사시는 거예요? 지금 그거 사면 없어. 오늘 왔어. 다 갔어. 그러면 거기 말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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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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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